비디비치에서 나온 스킨 일루미네이션입니다.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. 미백 주름 개선,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왔어요. 스킨 일루미네이션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용량이랑 네, 간단하게 일루미네이션 텍스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. 엄청 부드럽게 잘 펴발라집니다. 보통은 퍼프를 이용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발라도 엄청 잘 발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손으로 로션처럼 살짝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